안녕하세요. 21세기 문학의 김춘식입니다. 여러분은 가수 이선희 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수 이선희 씨의 노래 중에서 특히 제이에게와 인연을 매우 좋아합니다. 얼마 전 가수 이선희 씨가 TV에 출연하여서 제이에게라는 자신의 인생곡을 얻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연을 알아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도 우연히 내 앞을 서쳐가는 기회를 잡아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뒤편에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서 건져올린 행운 이선희의 제이에게 이선희의 인생곡은 제이에게입니다. 이선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령동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악사무실이란 곳이 있어서 대체 음악사무실은 뭐하는 곳일까? 하고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왜 왔어? 하고 묻길래 노래하러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한 번 해봐.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어? 잘하네? 라고 하였답니다. 사무실을 막 나오는데 어떤 무명 작곡가가 이 노래 아무도 안 부른데 갖다 버릴 거야? 하면서 쓰레기통에 악보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선희는 악보 뭉치를 주우면서 이거 내가 불러도 돼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부르든지 찢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그 악보 첫 장에 제이에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선희는 그 악보를 3년간 고의 간직하고 있다가 1984년 제5회 강변가요제에서 제이에게를 불러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제에 데뷔하였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청명한 음색으로 데뷔와 동시에 톱스타로 발돋움하였고 아직 정규앨범 한 장 없이 오직 제이에게란 곡 하나만으로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KBS 방송가요 대상 신인상 1984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상 등 최초 3관왕에 오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제이에게로 대상을 수상한 직후에 작곡가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무명의 작곡가였던 이세근씨는 이 악보더미를 들고 여러 가수들을 찾아다녔지만 하나같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무명의 작곡가 이세근씨가 이것을 버리려고 할 찰나 마침 우연히 이선희씨가 거기에 있었고 이선희씨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운명처럼 만난 제이에게였지요. 지난 6월 22일 방송된 JTBC 유명 가수전에서 이선희씨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제이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곡가 이세근씨의 짝사랑 상대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내 앞을 서쳐 지나가는 기회를 알아보고 그것을 잡아서 운명을 바꾸는 법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연의 일치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정신과 이사인 에픽초프라는 그의 저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세상에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당신이 우연의 일치와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잔과 연결된다. 바로 그 순간 마법은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를 삶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우연의 일치는 의미를 갖게 되고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음악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 마침 무명의 작곡가가 악보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고 우연의 일치로 이선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선희는 이것을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삶에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우연의 일치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깨닫기는 쉬운 일이지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라블레는 기회란 이마 쪽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앞머리를 잡아채야지 조금만 늦어도 미끄러져 달아나버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기회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의 저자 디펙초프라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열쇠는 관심을 기울이고 묻는 것입니다. 무명의 작곡가가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이선희는 저 악보를 절대 버리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제가 불러도 돼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악보를 무시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명곡을 건질 수 있었고 톱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행운은 하나의 기회이며 당신이 준비하고 있을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더라도 잡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틀어도 듣지 못합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결국 기회와 준비된 마음이 합쳐져서 행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명한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으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신랑이 밤중에 더디 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은 닫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명의 작곡가가 실망하여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이선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를 활용하여 노래를 부르겠다고 의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청명한 음색은 준비와 노력 없이 우연히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아직 정규앨범 한 장 없이도 오직 제에게란 곡 하나만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톱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연의 일치는 하나의 기획이다. 우연의 일치를 활용하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둘째 삶에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셋째 행운은 하나의 기회이며 당신이 준비하고 있을 때 맞이할 수 있다. 이선희는 말합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악보라는 것이 날 설레게 했어요. 이선희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악보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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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마 Vegard